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 팔복의 반이 되었습니다 8개 중에 4개째인데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같이 암성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4개 정도 되니까 어려우신가요? 어떤 분은 이미 다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복사님 그건 뭐 한 주에 하나씩 합니까? 그냥 한 번에 쫙 하면 되는데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천 번만 하면 다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 기간 동안에 함께 팔복 암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가득했었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가끔씩 그런 말들 하죠 이때처럼 풍성한 때가 없다 어디를 돌려봐도 늘 풍성함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풍성한 사회에 사시면서 여러분도 늘 그렇게 풍성하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씩 만나서 정말 세상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이 다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정말 풍성한 사회입니다 라고 대답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 가운데 찜찜한 구석들이 있지 않을까 세상은 풍성한데 왠지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펜실베니아 가면 스와스모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베리 스월스라는 교수가 책을 쓰면서 자기가 청바지를 사러 갔던 그때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이 교수님이 청바지를 하나 사려고 청바지 가게에 간 거죠 그냥 편하게 입을 청바지를 하나 사러 갔을 뿐인데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질문들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어보는 거죠 어떤 핏을 원하세요? 레귤러 핏을 원하세요? 이지 핏을 원하세요? 슬림 핏을 원하세요? 워싱은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레귤러 워싱이 좋으세요? 스톤 워싱이 좋으세요? 웨이스트 컷은 어떤 게 좋습니까? 로우 컷이 좋으신가요? 하이레이즈가 좋은가요? 한참 물어보는 그러한 그냥 단순히 평범한 청바지 하나 사러 갔을 뿐인데 그 교수님이 그러한 질문들에 대답을 하느라 여러 에너지를 쏟게 되고 시간을 소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수많은 대답들을 다 해가지고 청바지라를 사가지고 나왔는데 근데 그것에 만족함이 있을까요? 뭔가 찜찜함이 있죠 아까 그 사람이 말한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마음속에 들게끔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수가 말하기를 끝도 없이 많은 선택들이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과 실망을 가져줘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쇼핑몰에 걸려있는 옷을 보게 되면 왠지 우리에게 더 많은 옷이 필요할 것 같고 우리 핸드폰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에서 신기능 이거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나에게 인생에 결핍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결핍이라는 것이 오늘 그저 하루 어떻게든 먹어서 먹을 것을 구해서 오늘의 하루 인생을 이어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해 보면 정말 사치스러운 이야기죠 며칠 전에 또 토네이도가 있어서 중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결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돌맞을 일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이 결핍들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질만 가득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다 가질 수 있으면 그럼 우리 인생에 결핍이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도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애정 결핍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에 그러한 관계로부터 오는 그러한 감정들 그러한 어떤 부가적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역시 결핍을 느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결핍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삽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항상 선하지는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고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 그리고 또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부터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혜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지금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그 결핍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으로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결핍이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마음에 있는 부족함들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하라 얘기합니까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 중에 일부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을 먼저 채울 때에 그것으로 나의 삶을 다 채우려고 할 때에 아무리 채워도 그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를 채워가는 삶 그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쌓여져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지금 3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결핍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것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썩어 없어질 것들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귀한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그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는 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아오는 자의 배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배부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결핍을 가지고 사는데 그 결핍은 하나님의 의의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의의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결핍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의의를 찾아보면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라고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이 정의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을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법을 하는 것 이것을 의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의로움을 이야기할 때에 더 자세하게 법적인 의, 도덕적인 의, 성경의 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법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품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가지의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삭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의로움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경의 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의나 또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의나 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로움은 무엇이냐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로 문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물든 그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나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또 아무리 자기가 선행을 쌓는다고 하여도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인간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됩니까? 유명해지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를 위하여서 즉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렇게 관계로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 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만들어내거나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말씀이 다 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었다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의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양식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떡과 포도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그의 사명을 드러내듯이 예수님께서는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굶주림과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금식으로 그의 공생회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회 기간 동안에 종종 자신이 그러한 우리들의 생명을 주는 양식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천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시고 4천명을 먹이시고 할 때에 그것은 1차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셨어요 예수님은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어려움들, 육적인 필요들 이러한 것들을 절대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얘도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육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오랫동안 가르침을 받느라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러나 그것만이 그렇게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실 때에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즉 영적인 배부름 또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채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험적인,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아쉽게도 그 떡을 받아 먹은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육적인 것만 바라봤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수가성에 가셨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항상 영적인 목마름에 가득 차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자기에 대한 게시가 절정에 다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면서 자신을 떡과 포도주로 나누어주는 그러한 예식을 행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의, 예수를 갈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이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앞에서 제가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은 한 번 먹고 마시면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대답을 말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 다 안 하시는 거죠?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요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없어서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귀한 것을 먹고 마셨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맛보하기 때문에 더 큰 갈급함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 컵에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아 이만하면 나의 컵이 착했거니 생각하고 그 컵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컵은 여전히 전혀 채워지지 않은 공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커져만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욕망은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가서 아무리 채워도 이 컵이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서 넘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컵을 채우려고 하면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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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채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배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컵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컵을 분명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갈망함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컵을 채워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밥공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밥공기를 채워주시면 어떡하죠? 냄비 하나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냄비 하나 채워주시면 대야를 들고 나가고 대야를 채워주시면 달아이를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 달아이가 일본말이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고무 달아이는 고무 달아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웠는데 들여다보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속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더 큰 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컵을 들고 나가는 데 채워주셔서 공기를 들고 나가는 데 채워주십니다 공기를 들고 나가는 데 채워주셔서 냄비를 들고 나가는 데 또 채워주시고 대야를 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야 넌 너무하지 않니? 그 정도면 됐다 내가 바쁘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채워주느라 시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지고 주님 이것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난 이미 다 이루었어 다 찾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참 많지요? 가득하지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그만 주셔도 될까요? 큰일 나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결핍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리거나 목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사는 이 삶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더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갈 그곳을 바라보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결핍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 1년 52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졌다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노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구절 중에 53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나온 사람들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는 그래서 빈 마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배부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자예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비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다 무의미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저 주님 앞에 나와 잠잠하게 온유하게 앉아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서 줄이고 목말라 쓰러질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렇게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시간에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뱃속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피고 그러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밥상을 탁 차려주실 때에 나오는 음식이 뭐냐 주시는 거 봐서 상황 봐서 먹을만하면 먹고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안 먹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3원 27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반찬 투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이거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나에게 주실 게 없습니까? 그렇게 투정하고 사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남아도 하나님의 은혜도 골라받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었어 오늘 말씀은 별로 은혜가 안 돼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오늘 예배는 하나님 딴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골라먹고 투정하다 보니 그리고 나머지는 영적인 건강에 좋지도 않은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다 보니 그렇게 사는 인생이 늘 채워지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힘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디서도 굶주림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받아 먹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어놓아야 할까?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다 내올 수 있지 이렇게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고민해 보세요 깊이 고민 안 하시고 말씀이 그러니까 다 내올 거야 다 내올 수 있어 이 문을 밖에 나가서 열 걸음도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그것을 내오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결핍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결핍을 채울 수 없는 것은 내가 너무 골라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애써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세미한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여러분 삶의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도 다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꽃으로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워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